여호수하 사장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하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하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요하께서 여호수하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바라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하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요하의 괴하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무나스의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요하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하를 크게 하심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고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하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고운 곳으로 돌아올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열이고 동쪽 경계 길가래 진침에 여호수하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래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항상 경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